으아! 날 감기에 가두다니! 너 빨리 나 빼! 어! 나 잘못 없다고! 우선 한결 날때까지 기다려! 맞아! 나도 잘못 없다고! 뿌! 빨리 나를 내보내라! 뿌! 내가 먼저야! 날 먼저 빼내! 조용 조용! 한결 날려면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! 둘 다 조용 조용! 허! 내 팔자야! 감옥을 대체 몇 번이나 오는 거야! 넌 울만도 하지! 맨날 그렇게 못되게 심술부리니까! 뭐라고? 너 말 다 했어? 야 오비키! 나 내보내줘! 빨리 나 양갈래 혼내주고 오게! 안 돼! 절대 내보내주면 안 돼! 알겠지! 오늘 둘 다 싸우지 마! 자꾸 싸우면 이거 안 준다! 그게 뭔데? 뿌! 뭐야 저게? 뿔방울떡! 짜잔! 요즘 완전 신기한 거잖아 이거! 오! 뿔떡이잖아! 그 유명한 먹방 음식 아니야? 저건 맛있을 것 같은데? 맞아 물빵울떡 신기하겠지! 그러니까 너는 계속 싸우는 이거 안 주고 나 혼자 다 먹는다!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! 먼저 그냥 주면 재미없으니까 재밌게! 그냥도 재밌는데 뿌! 또 뭘 하려도? 금지어 게임! 금지어 게임! 금지어를 하나씩 꼽아서 금지어를 말할 때마다 나무쌓기를 하나씩 뽑는 거야! 그런 다음에 니 물덕이 쓰러지지 않으면 성공! 쓰러지면 실패! 너네 둘 다 못 먹는 거지! 제한시간은 몇 분인데? 제한시간은 5분! 5분 동안 금지어라니! 말 안 할 수 있지! 그래 그럼 뽑아둔다 뽑기부터 시작 인형 뽑기라 이 인형 뽑기 안에서 뽑으란 말이지 어 뽑아봐 어떤 공지어가 나올지 귀여워 비키 그럼 뽑는다 나 핑크색 좋아하니까 저리 비켜 박세인 이나 가신다 전화 보조 박세인 전결 등 박세인 뽑았다 뽑았어 뽑았으면 나 줘 어 뭐지 뭐지 뿌 아 박세인은 금지어가 뭔지 알 수 있어 내가 열어볼게 뭘까요 두구두구두구 아 이거 뭔데 그래 궁금해 죽겠네 박세인 금지어 아 뭐지 뭐지 뿌 뭔데 궁금하다 안 보여 뿌 뭐야 궁금하잖아 아 근데 쟤는 쟤는 안 뽑아 뽑아야지 뽑아야지 자 오 예스 나도 뽑는다 재밌겠다 뿌 나는 나는 따라서 뽑을 거야 뿌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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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옆으로 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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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비켜 저리 비켜 아 내가 다 뽑을거다 뿌 OK 뿌 뭐지 자 다 뽑았다 뿌 자 양 갈래꺼는 뭐가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거 와 뭐지 궁금하다 뿌 혹시 뿌 아니야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주무주물때비 시작 무슨 말을 못하겠쟎아 나는 뭐뭐 하잖아 이건 아니잖아 역시 나는 천재야 오 그러네 그럼 나는 오 그런애도 아니고 음 너 아니다 뿌 둘 다 아닌거 같네 그럼 뭘까 설마 뿌 아니야 나 뿌 안하면 안되는데 그럼 내 캐릭터성이 사라지는데 뿌 뿌 뿌 뿌 맞아 아니야 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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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이네 이렇게 알아내면 되잖아 나무 쌓기 한두개 정도 빠진다고 저게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난 역시 박쌤이야 정교 1등 박쌤 어 정교 1등 박쌤 어 정교 1등 박쌤 이것도 아니고 으하하하 이것도 아니야 야 이러다가 우리 저 물값 그냥 먹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쉽잖아 너 금지어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아닌가봐 뿌 그런가보네 우리가 잘 안쓰는걸 뽑았나봐 하하하하 우리는 행운의 요정이다 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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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행운의 여신 정교 1등 박쌤 근데 있잖아 저 물떡 저거 맛있대 너 알아? 글쎄 맛은 모르겠고 신기해서 먹는걸걸? 팝핑캔디 뿌려먹으면 신기하다던데? 야 오비키 너는 왜 안 뽑아? 너네 금지어 했어 금지어? 어떤 금지어지? 팝핑캔디? 행운요정? 아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뭔지 모르겠잖아 글쎄 금지어가 뭘까? 야골라 야 오비키 너는 왜 금지어 안해? 너도 뽑아야지 뭐야 왜 하나 더 뽑아? 금지어가 금지어야? 너 뽑을 때 잘 뽑아라 20개 넘게 뽑아도 안 쓰러트릴 수 있다 뿌 20개나 뽑았는데 안 쓰러져? 그럼 금지어 20번 넘게만 해도 되는거야? 야야 있잖아 나 옛날 때 사촌 언니랑 저거 했는데 20개 넘게 뽑았는데 안 쓰러트릴 수 있다 뿌 또 과연 먹을 수 있을까요? 또 뽑았잖아? 양갈래 너 말하지마? 말은 하지 말라니 너나 말하지마 너 때문에 뽑힌거일 수도 있어 뿌 너가 말할 때마다 뽑히잖아 야 오비키 누구 때문에 걸렸는지 말해줘야 되는거 아니야? 이번엔 박세리 너 때문에 뽑는거임 키키키키키 오비키 진짜 맞네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네 뿌 뿌 어? 5번 끝났다 그럼 물걱 먹는거야? 진짜? 물방울떡 먹을 수 있지요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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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방울떡이다 하하 근데 내 금지어 뭐였어? 어? 야 오비키? 내가 제일 잘 쓰는 말이잖아 어허 나는 뭐였어? 궁금하다 뿌 어 있잖아 있잖아 나 이 말 엄청 많이 쓰는데 뿌 아하하 둘 다 어려웠어 어려웠어 키 키 키 키 키 오비키 물방울떡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터트린다 여기 물들었어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신기하다 우와 진짜 터졌어 뿌 한번 잡아볼까? 오 진짜 잡힌네 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맛이 신기해 뿌 터트려볼까? 하나 둘 셋 무서워 어허 어허 안돼 어허 뭐야 내 물방울떡 바닥에 뚫어졌잖아 오 물방울떡 진짜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너무 신기하다 먹어보겠습니다 타려봐야지 오 어떻게 터뜨려? 아 무서워 하나 둘 오 바로 터졌어 오 오오오오오 오오오 어떻게 이러지? 진짜 신기해 오 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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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먹어봐야지 무슨 맛일까? 한 번에 먹어야 되나? 음? 우와 과일 같아 근데 물이 안 흘러내리고 아네 여기에 팝핑캔디를 뿌려놓으면 오 소리가 오 오 엄청 튄다 오오 오오 먹어봤습니다 오오오오오 계속 멈추 소음 음 으으으은 물떡 5호랑 다른 점은 이게 약간 물이 아니라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수분 가득한 푸딩을 먹는 기분이야 신기해 우와 나도 파피밴디 뿌려먹을래 뿌 나는 한입도 못 먹었잖아 이미 3초 지나서 먹을 수는 없어 오 신기한 물떡 뿌려서 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신기해 확실히 물방울떡은 5호랑은 다르다 뿌 좋아 오늘도 신나게 감옥에서 금지어 게임하고 물방울떡 먹기 대성 난 떨어뜨려서 못 먹었어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타입은